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신체등력 0.1%에 해당하는 인간을 실험 대상자로 한다 더 더 많이 더 더 필요해 수십 대장자의 가족들에게 충분한 고생을 약속한다 그게 세상의 법칙 변한 건 없어 욕심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것들 머리로 많은 나약한 인간들 수십 번호 D664 배양 실패 머리 분석 장기 접출 샘플링 실시 수십 번호 G823 흉추 절단 강화 부리지 연결 수십 번호 S978 연기 서열 재배 Gtna2의 모든 배양 완료 드디어 드디어 심장을 이식한가 형 음 무식한가 미천히 기다렸던 이 순간 이건 끙진한 사림 우리가 다시 확이려야 해 태어날 시간 멈춰야 해 이 안구는 이 안구는 15년 동안 지난데서